안녕하세요. 코북입니다. 장세가 정말 지루하게 흘러가고 있죠? 화면에 보시는 인물은 그레이스케일 CEO 마이클 손앤샤인입니다. 현재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13개, 자그마치 13개의 암호화폐를 신규 암호화폐 투자 상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좌측이 있는게 기존의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코인들이죠. 베이직어텐션,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체인링크, 디센트럴랜드,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파일코인, 호라이즘, 라이트코인, 라이브피어, 스텔라룸엔, 직캐시가 있고 우측이 신규로 투자 상품을 고려하고 있는 암호화폐들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알만한 코인이 에이브, 카르디노, 코스모스, 이오스, 카바, 하이버네트워크, 루프링, 모네로, 뉴메레르, 플라곤, 렌, 폴카닷도 보이네요. 자, 솔라나, 스시스왑, 신세틱스, 테조스, 유니스왑, 연파이낸스, 제로엑스 이렇게 있겠죠. 자, 방송에서 우리가 노차 공부했던 코인들도 눈여겨서 보이는 코인들도 있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했던 코인들이 어떤 코인이 있었죠? 코스모스가 있었고, 이오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테조스가 있었죠. 해당 코인들도 올해 한 연초부터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눈여겨서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신탁 투자 상품에 등록이 된다면 해당 코인들 그리고 추가로 카르디노, 카르디노까지 해서 우리가 눈여겨서 투자에 참고를 한번 해보신다면 상당히 좋은 투자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언급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레이스케일 창립자죠. 베리실버트, 신규 코리니 분들도 아실만큼 암호화폐계에 있어서는 일론 머스크만큼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베리실버트가 이끄는 DCG그룹에 우리가 좀 더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화면에 보시는 건 DCG그룹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우리가 방송에서 최근에도, 이전에도 지속해서 알아본 코인들이 어느 게 있죠? 중간이 눈에 들어오죠. 이더리움 클래식도 일전에 많은 시세 진폭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올 하반기에 집중을 해볼 만한 코인들 어떤 게 있다고 했죠? G캐시, 호라이즌, 팔콘이 있겠죠. 자, 이 세 코인도 우리가 눈에 들어오죠. 자, 그리고 중점적으로 우리가 우측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실까요? 코인데스크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시청자분들께서 또 눈에 익으시는 거, 솔라나도 있죠. 솔라나도 있고, 자, 비트페이도 있고, 자, 토큰도 있고 자, 리플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들 가지고 계실 텐데 리플도 DCG그룹 포트폴리오에 있는 이유가 있겠죠. 리플이 정말 가치가 없는 코인이고 소송에서 질 것 같다. 정말 상장 폐지가 앞으로 될 것이다. 그러면 리플을 수많은 자산운용사에서 포트폴리오로 리플을 넣지 않겠죠. 그래서 리플 역시도 우리가 중장기적 관점으로 본다면 소송 역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닐까. 자, 그리고 보시면 비트플라이어도 있죠. 일본의 최대 거래소로 손꼽히는 거래소입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배우고 있는 서클사도 눈에 보이고요. 코인베이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모두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하나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공부를 하실 때 투자를 하실 때도 항상 이렇게 큰 관점으로 시장을 한번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겠고요. 지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화면에 보시는 인물은 판다라 캐피탈 자산운용사 CEO 댄 모리헤드인데요. 코리니 분들께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브기 방송은 다른 기관, 다른 자산운용사도 다룬다는 것을 아실 텐데요. 단 모리헤드가 지금 어떤 언급을 했냐? 비트코인을 지금 사서 보유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합니다. 새로운 투자자들은 시장이 트렌드보다 한참 아래로 벗어났을 때 최고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비트코인이 8천만원에 육박하고 있을 때 그땐 또 사고 싶습니다. 사람 마음이. 하지만 지금은 또 못사죠. 지금 알트코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초에 해당하는 가격이 다시 왔죠. 그래도 못삽니다. 떨어지면 무서워서 못사고 올라가면 그제서야 당장에 내가 사지 않으면 수익을 놓칠까 봐서 쫓아가서 추격매수, 풀매수, 불나방매매하고 아무튼 이러한 기간도 우리가 허투루 탈출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지 말고 시장을 조금 더 크게 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당 인물 판다라 캐피탈 CEO 단, 모리헤드가 이끄는 판다라 캐피탈 포트폴리오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다라 캐피탈 포트폴리오의 우측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벡트도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깊은 비트 스탬프도 속해 있고요. 여기도 역시 서클사가 속해져 있습니다. 눈에 있는 거래소죠. 코빗,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오래된 코빗 거래소도 눈에 보이죠. 가이버 네트워크도 있네요. 그죠? 자, 쭉 한번 살펴보실까요? 시청자분들께서 눈에 익으시나 또 씨빅도 있죠? 씨빅도 있고, 빨코니 또 있네요. 그리고 직캐시도 눈에 있고 그 다음에 라이브 피어 요즘에 라이브 피어도 언급을 많이 드리고 있죠. 라이브 피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이 떨어지니까 모든 코인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현명한 투자자라면 항상 방송에서 언급드리죠. 조정 하락장세 때 오히려 관심을 가지시라.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죠. 백화점, 이마트, 신세계 그 다음 홈플러스 이런 데 가도 세일, 할인하는 거는 기가 막히게 100원, 1000원이라도 깎으려고 기가 막히게 최저가, 쿠팡 검색하고 다 하는데 코인은 떨어지면 못 사. 그죠? 그래서 코인 역시 조정 하락장세를 마냥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세일의 기간으로 살펴보자 했죠. 자, 리플도 있고 오미세고도 있죠. 오미세고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국내 우리가 오미세고도 깊숙이 분석할 때 국내 신한카드 그리고 동남아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걸 넘어서 한국, 일본 시장까지도 받아보고 있다. 오미세라는 기업이, 일본의 기업이 이끄는 코인입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목이 좀 잠기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시청자분들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로엑스가 또 속해 있네요. 아이콘도 있고요. 폴카닷도 있고요. 자, 많은 코인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해당 코인들을 있다고 해서 풀매수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항상 호부기 방송에서 우리가 같이 알아보는 코인들도 개별적으로 항상 이렇게 펀더멘탈이나 밸루에이션을 분석을 필히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코인들이 펀더러 캐피탈에서 취급하는 코인들입니다. 이 자산운용사에서 해당 코인들을 모아가고 그리고 상품에 취급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추가적으로 살펴볼 텍사스주가 뭐라고 했나요? 그때 방송에서 텍사스주에서도 비트코인, 암호화폐 채굴을 본격적으로 구경 텍사스주 자체적으로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플로리다 줍니다. 마이애미에서도 지금 인프라를 암호화폐, 블록체인,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한 인프라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미국, 마이애미, 제2의 가상자산 채굴 성지로 부상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국이 거대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는 것을 모두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 화면에서 보시면 미국 전역 평균 전기료가 저렴하다는 거죠. 저렴하고 채굴 산업 특성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인프라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일까요? 화면에서 우리가 익히 방송에서 많이 본 화면이죠. 비트코인 시장 자체가 볼륨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시간을 장차 두고 본다면 스톡마켓이 주식마켓이죠. 주식마켓 그죠? 주식마켓까지도 위협을 할 만큼 비트코인 인프라 비트코인 시장이 장차 커질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중국 시장이랑 미국 시장이랑 같이 방송에서 공부했었죠. 지금 비트코인 마이닝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는 대부분의 성지는 중국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지금 텍사스주 그 다음에 플로리다주 에서 속해 있는 마이애미에서도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차이나에서 지금 압도적으로 마이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것을 따라잡기 위함이죠. 하지만 중국은 질려야 질 수 없겠죠. 왜죠? 방금 스톡마켓의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주식의 대부분이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이 미국 주식입니다. 나스다. 그래서 중국은 뺏길 수가 없기 때문에 지속해서 비트코인 마이닝 비트코인 채굴 산업을 중국 역시 다방면으로 친환경 채굴을 하든 지속해서 포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 미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의 화폐전쟁은 비트코인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방송에서 수차례 언급을 드렸었죠. 슈퍼카를 떠올리면 흔히 람보르기니 빼라리도 있고 그 다음에 화면에 보시는 맥라렌도 있겠죠. 맥라렘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페조스와 공식 블록체인 파트너를 체결했다는 소식인데요. 그리고 맥라렌 공식 홈페이지에 떡하니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맥라렌 자산은 페조스 블록체인 기반으로 매력적인 NFT를 제공하고 가장 빛나는 레이싱과 가장 흥미로운 라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맥라렌이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가치 없는 코인들을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진 않겠죠. 그죠? 올해 6개월 정도 남았는데 페조스도 충분히 우리의 뒤통수를 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에도 신탁 투자 상품 신규 상품으로 눈여겨보고 있고 그 다음에 맥라렌도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은 거 보면요. 또 바로 사실하는 말이 아니에요. 필이 스스로 공부를 충분히 하시고 매수 매도는 항상 개인 판단하에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시는 인물은 크라켄 거래소 창업자 제시 파월 입니다. 누가 여잔지 모르겠죠? 제시 파월 말로는 아직도 올해 비트코인이 20만 달러 원화기준 2억에 육박하는 가격인데요. 그리고 10년 이내는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 달러 원화기준으로 10억이 넘는 가격이네요. 그 가격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에 나온 소식인데 현재 비트코인을 대체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론 머스크에게 질문을 던지는 듯한 말을 했었는데요. 비트코인을 채굴한다면 녹색적인 무언가가 있는가 묻고 싶다고 하네요. 그 녹색적인 무언가가 코브기 방송에서 일전에 구독자분들과 같이 공부했던 친환경적인 채굴이 되겠네요. 모두들 많이 힘드실 겁니다. 소중하게 저축하신 돈 간혹 대출로 투자하신 분들 그 누구에게나 인내하기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구요. 힘든 인내 속에서 결실을 맺는 상상 훗날 비트코인으로 많은 자산을 축적하신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을 가끔은 상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기분 좋은 금요일이네요. 다들 불금 잘 보내시기 바라구요. 오늘 방송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